할 거에요. 여기서 병력 빠르게 채워서 가죠. 7만원 좀 빼가야 하겠죠. 이거 일단 내꺼부터 채우자. 내꺼. 내꺼. 기병대 우선으로 챙기고 와. 군기병 되게 많아. 그러네. 여기 스트라이트도 되게 많네. 보병대가 지금 조금 빡세긴 하거든요. 여기서 보병대 빼갈 게 딱히 없어지고. 보병대를 빼갈 게 없죠. 일단 기병대는 다 챙겨볼게요. 다르칸 빼간다. 일단 기병이랑 군기병 다 챙기고. 어차피 여기서 뭐 힘도 못쓰니까. 그다음에 1티어 되는 애들 있죠. 조금 이런 거. 1, 2티어 되는 거 좀 다 빼가죠. 일단 이 정도만 빼고. 약훈란에 수비대가 182명.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한 200정도 수비되어 있으면 괜찮다. 150에서 200. 민병대가 한 250에서 350 사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만 빼고. 약훈란에 수비대가 한 200정도. 나스 한 대 병력을 좀. 병떼이 해서 먹은 걸 주죠. 나스 한 대 병력을 좀. 병떼이 해서 먹은 걸 주죠. 나스 한 대 병력을 좀. 병떼이 해서 먹은 걸 주죠. 아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자리가 애매하네. 일단 이렇게 주고. 약훈란에서 더는 병력 못 빼거든요. 수비대 더 못 빼. 마을을 급하게 돌렸다가 가죠. 마을을 들렸다가 가죠. 마을을 요 4곳만 돌리고 바로 방어하러 가죠. 수비대는 저걸로 돕고. 애들 한번 갈렸을 때 해산시켜가지고. 말도 장비하게끔 해줘야겠다. 됐죠? 일단 가죠. 약훈란 버텨라. 가론토를 뭐냐. 가는 길에 정리하죠. 저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무어가 경험치네. 늘었죠. 쿠자이트 귀족 공병 애들 많이 먹어서 일단 맵은 좋아 어, 늘력 들어가네. 바로 이 정도 기병에다가 중기병이면 유린 가능하지. 납 가능이지. 렌트 와 군단병 딴딴한거 봐 나머지는 다 버려 전투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애들 티어 좀 올려가지고 어 그러시면 안되거든요 이거 짼너트로 먹을게 없죠 달려 야쿨란까지 야쿨란 뺏기면 안되거든요 저기 포로 많이 넣어놨는데 일단 뺏기면 그 포로들 숙소한 애들 군단까지 상대해야해서 정의 군단 되는데 한순간에 야쿨란 버텨주지 않을까 이 정도쯤은 아 못 버텼다 그러면 야쿨란에 있던 영주들 다 풀려나고 내가 넣어놨던 포로들 군단 병력으로 다 흡수되거든요 어디야 도대체 글란디아 정의 군단이 지금 생성이 됐네요 군대 한도를 왜 초과하죠 아 도시 뺏겼다고 플레이 병력 나눠줘야겠네요 블란디아 군단 어디로 갔죠 지금 여기 수비대가 갑자기 티어가 높은 애들로만 채워졌죠 지금 군단 어디 갔니 블란디아 군단 한번 잡고 들어가는게 좋긴 하거든요 블란디아 군단 어차피 이거 먹고 어디로 갔어 블란디아 군단 안오는거 같으니까 그냥 공평하죠 크럭키 있죠 아저씨 바랑띠어 바랑띠어 빨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병은 화력에선 안밀리네 공병은 화력에선 안밀리네 한번 볼게요 아, 뭐 뭐 뭐지? 윕에서 또 들어오라고 생각하셨는데 저희도는 안 맞나 봄 저희도는 안 맞나 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빨리 성문 열자. 빨리 성문 열어주고. 돌격 방향이 나아 보이죠. 빨리 성문 열어주고. 빨리 성문 열어주고. 미고 들어가. 미고 들어가. 미고 들어가. 빨리 성문 열어주고. 빨리 성문 열어주고. 내가 아주 살짝 달리기 좀 더 빠르거든요 지금. 쪼 앞에 가면 못 잡아도 얘는 잡는다. 근데 기회는 한 번뿐. 이 정도 중갑에 양성목이 버프 받았는데도 지금. 코람이 아니라도 버프가 없어졌나. 미속이 너무 느리다는 느낌이죠. 일단은. 투비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애들은 다 챙기고. 나머지는 버렸어. 투비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애들은 다 챙기고. 여기 처음부터 다시 방향을 해줘야 되네. 누가 올랐죠? 누가 올랐죠? 라스. 라스 운동능력 올랐네. 이석 찍어줘야 되죠. 군단이 또 오는데. 공성 칠려나 이거? 공성 안치네요. 하지만 나가긴 나가야 되겠네. 사르고 지금 공성 걸렸죠. 모냥님 어서오세요. 모냥님 어서오세요. 와 저거. 언제 끝나냐 이 고통이. 잠깐만. 724. 이거 빨리 자르고 사르고 넘어가긴 해야되거든요. 내가 도시 들어가 있으면. 안올거잖아 그치. 안오죠. 아직도 와리카리 해. 수비대 163. 버티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이쪽. 풍성 풀려. 어 아니네. 누군지. 여기 살짝. 상태만 보자. 아. 여기도 포로라가 117이라. 주둔군 400이면. 1100까지. 1100까지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정해도 아니잖아. 지원병이 276마리나 되는데. 구속전사가 165고. 이러면은 완전 신병다리 끌고 모아서 왔는데. 내가 지금 싸우면. 그냥 이길 수는 있겠다. 나도 생각보다 부상병이 지금 많거든요. 그냥 무조건 돌격은 안되고. 이득 볼 건 최대한 보고 싸워야겠네. 나 앞으로 안나가. 이득 다 최대한 챙기고 갈거야. 군병대 군병대 지금 너무 약하죠. 관간이 보이는 건 내가 데리고 다니던 군단병 애들이고요. 군병대보다 אותו. 대신에 궁기병대가 늘었으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쟤네들 성공... 쟤네들 공성이라서 보통 성공 판정인데 안 오네요 좀 이따가 궁기병대로 데리고 오죠 뭐 방법이 없죠 아하 어디에서 짱밖혀서 안 오시는 거야 지금 일경쌀이면은 대자충 쏴도 질 들어가겠는데? 아 공병 전진배치 나 혼자 속에는 위험하다 이쪽 붕병 대 쿠자이트 붕기병이라 누가 일 것인가 속수는 저희가 더 많은데 앞에서 어그로 어? 규경내 움직이죠 지금? 저러면 안되는데 공병대를 흔들어 놓고 공병대 갖다 붙이고 있죠 지금 그러면은 내 공기병대를 잘라내겠다는 얘기인데 빼야지 다시 라인 땡기고 출발 와 왜 안 오냐 너네들이 성공이잖아 옆으로도 좀 무합해요 저는 아 이걸 안 오네 역시 바타니아 궁병대가 좀 더 세네요 우리 애들 다 화살 꽂혔어 살짝 물리자 쟤네 안 오면 뭐 어쩔 수 없어 고병은 99마리? 어느정도 싸우면 되겠다 군대 싸움이 어느정도 되긴 하겠다 물론 내가 같이 내려서 같이 싸워줘야 되긴 할 것 같거든요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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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허 군대 놀이 엄청나게 잘한다 와, 뭔 딜이야. 위험하다. 뺄래. 히가 너무 없어. 우리 공기병들 화살 거의 다 했거든요, 지금. 공기병들 화살 없으니까 뒤로 빼줘요. 그나마 이 바타니아 5마리가, 피어노 챔피언 5마리가 열일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나마 맞춰서 죽이는 건 얘네들 뿐이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도병대를 내가 갖다 붙이기에는 너무 좀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쟤네 지금 기병대한테 돌려갖게 하는 것도 내 피가 좀 아슬아슬하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애매하죠. 어쨌든 전술을 펼쳐서 갖다 붙이든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이렇게 기병이 여기다가 세팅해놓고 고병itely 전진 고병대 전진 아 쟤네 기병대 밀어 넣었구나 아 쟤네 기병대 밀어 공기병대 밀어 공기병 돌격 다 돌격 좋아 샌드위치 우리 공기병대 잘 붙었죠 지금 어 야야 잠깐만 나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아 어 야야야 돌아나가야 지금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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